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을 당신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세워보기 시작하자 나의 삶 전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행복한 순간을 전보다 자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알린 시크릿의 저자 조 로다번의 더 매직인데요. 시크릿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28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끌어당기는 법칙은 매우 심플합니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건데요. 우리가 중력이 있다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던진 공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끌어당기는 법칙도 같은 것끼리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자주 말하고 집중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보내는 내가 방사하고 있는 에너지가 부정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 잠시 상상하고 혹은 잠시 글로 쓰거나 말을 한다고 해서 끌어당겨 줄까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면 끌어당겨 질까요? 이건 역시 결핍입니다. 결핍은 결핍을 끌어당입니다.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입니다. 먼저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현실이 매우 어둡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찾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결핍된 마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번에 더 매직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 했으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들어 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릎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이 구절은 당신과 당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 착용한다. 원자 구성에서부터 행성운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는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 라고 말한다. 끌어당기는 법칙 때문에 모든 물질 대상의 실체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삶에서 끌어당해 법칙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착용한다.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끌어당긴다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어떤 기분을 느끼던 그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를테면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가 문제거리야 내 삶이 엉망이야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더욱 당신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아들과 멋진 주말 캠핑을 다녀왔어 등과 같이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당신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말한다. 이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대로 거둔다. 베푼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장 뉴턴경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법칙이 들어 있으며 이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작용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은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역사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옳은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레오나르도 타빈치 색스피어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알베르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지만 그의 기념 기적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대답만 했을 뿐이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대해 감사했다. 아인슈타인이 삶의 신비로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밝혀낸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가 역사상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날마다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많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아이장 뉴턴은 어떻게 그런 과학적 발견을 해냈냐 그는 질문에 거인의 업적을 딛고 선 덕분이라고 답했다. 현대 인류와 과학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아이장 뉴턴이 자기보다 앞서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예언들이 그에 따른 결과물을 꺼뒀으면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냈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동안 당신은 왜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잘못됐는지 왜 삶에서 몇 가지 일을 놓치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방식이 되면 매일 아침 살아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뜬다. 당신이 삶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별로 힘들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삶이 깃털처럼 가볍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지 알게 되고 시련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돈, 건강, 행복, 경력, 가정 인간관계 등등 삶의 주된 영역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고 멋지게 살고 있는 부분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마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빈 약하고 멋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 중에서 핵심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삶에서 누리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서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받아간다면 이는 본의 아니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받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잊지 말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이라 분명 당신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을 알고 현재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는 별다른 연습도 필요 없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이 아주 쉽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마법 같은 결과를 당신 스스로 확인할 때 두 번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실천하면 삶은 조금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면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도가 지나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마법 같은 삶이 너무 심해져 도를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실천을 여러 차례 행하고 또 행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 속에 담아 제2의 본성처럼 되도록 하라. 28일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재구성 될 것이고 무의식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일상의 나날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하면 하루하루가 매우 멋진 날이 될 것이며 당신이 경험하는 마법이 삶에 영감을 줄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마법같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훨씬 커 보일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다 해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꿈꾸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가진 직업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일을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할 때 왜 고마운지 이유를 생각했다. 특정 일사람 상황에 대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비판하거나 탓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슬프지 않으며 부정적인 기분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현재의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하여 일을 다시 바꿔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 기분을 통해 알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이 발휘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아질 때 당신은 상황이 나아지고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정적인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그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해결책이다. 오늘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 지켜보라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루 동안 당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지켜보고 나면 알 수 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불평을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불러들인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면 말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하려는 말이 불러들릴 결과를 정말로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작은 문제나 상황이 벌어진다면 불씨가 커져 불이 붙기 전에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씨를 꺼라. 삶에서 가장 마법 같은 하루를 목격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면 그런 하루를 살기 전에 당신의 하루 전체에 대해 감사하면 된다. 마법 같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당신은 그저 하루의 계획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 계획대로 살기 전에 각 계획이 잘 되어갈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마법의 주문을 건다. 이는 가장 손쉬운 일이며 시간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것이 당신 하루에 가져다 주는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다. 당신이 보낼 하루에 미리 감사하면 끌어 당김의 법칙에 의해 마법 같은 하루가 된다. 하루가 잘 흘러갈 것에 감사할 때 반드시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돌려받는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내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늘었다. 뭔가의 마음을 모을수록 그것이 커지기 때문이다. 삶에서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감사합니다.